제가 한 번 다시 왔어 퀀탐 브레이크 물론 누 재미이긴 했지만 최소한 그건 하면서 졸리진 않았던거같아 いい勝ちだ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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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確かこの時 ジェクブの主戦力を 山脈のフロントに展開して ゆとランドへの大規模な 反抗作戦の準備を整えていたはずですから ゆとランド軍はその主戦力と正面から衝突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勝ちだわ 빅리그 빅리그 깨기라도 하지 짤끼라도 하고 루시의 정도는 커다란다 동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았지 지우키는 날의 기가 지우키는 날의 기가 아니요? 안 막혔는데요? 그런거 설정해 둔거 없는데 따로 뭐지? 미랄타 아냐는 이 땅에서 죽였구나 어.. 네 따로 뭐 밸럭리아의 공격으로 위치한 위치한 위치 미랄타 지금 또 말하는 건가 하지만 그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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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아마 수입 창출이 안되는 영상이던가 저작권 보러가지고 저작권 보러가지고 저작권 보러가지고 아.. 理屈에 대해 알았는데요 아니.. 알았는데요 아냐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지 하지만 미숙한 저에게 아직은 낫득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알았는데요 미랄타 미랄타 그런건 아닌데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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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희메아, 말하지는 없었지만, 희메아를 전해 주시기 때문에 공격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희메아가 소세로 그 마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희메아를 믿고, 그 이상의 희메아를 믿고, 희메아를 믿고, 희메아를 지키고, 희메아를 얻는 것입니다. 희메아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요 안했습니다 2차 맞파람 작전 한글판 나오면 알라고 안했어요 따로 1판 나왔을 때 하진 않았네요 한글판 나오면 할 거예요 한글파람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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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 깬다 아 근데 이건 맨정신으로 하기 힘든 게임이란 말이야 제발 수라 깨지마 수라 깨지 말아줘 제발 수라 깨면 안 돼 맨정신으로 이걸 할 자신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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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예전에 뭐 몇번 트시던데 정책이 바뀐가봐요 투입해서 수익창출 설정이 되어있어서 에스컴은 그래도 재밌지 확률에서 나오는 병신같은 상황들이 재밌는거잖아요 차라리 대놓고 변말인건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지한데 노잼이라는거야 엑스컴같은건 진지한데 병신같은 맛이 있어도 본거잖아요 엑스컴같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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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어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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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뭐가 또 온다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죽어라!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공이 절절하게 느껴져 온다 이건가 자 중원 중수기를 격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게임 총맞아 없으면 매우 고달퍼요 이거 그렇게 말하지마 총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는거지 야채에 야채에 총이라도 참고로 저 전작 안해봤어요 몰라요 아 내 처음부님 아냐 세상에 사람이 원래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할 수 없다 그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끄지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삶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도셋노 세카다 네 스나이퍼 총도 있긴 있긴 해요 그래 정말 정말 괴물같은 노잼파티이긴 하지 정말 귀신같은 괴물같은 노잼파티야 아 네가 지쳐봤자 나랑 우리 시청자분들만큼 지치겠어 공주야? 이곳이 더 약한 척을 해 너희들이 아무리 지쳐봤자 나랑 우리 시청자분들만큼 지치겠냐고 이곳은 아, 술이 깨버렸어 화이팅 자, 이제 발쿠리아구나 또 발쿠리아랑 끝나보다 딱 가지 크럭이네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항상 네거티브 말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이것만 보고 저 절대 함부로 남의 성취물에 대해서 왈곽왈보하거나 평가질 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아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아실거야 올해 내방송 보는 사람들은 저도 그래도 남이 몇 달 몇 년 뒤에 개발한 게임을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아 난 이건 최대한 인덴 그대로 말하는거야 제발 제발 빨리 자 제2차 마파람 작전 자 한눈팔지 말고 서둘러 본대랑 합격하네 자 가자 소니 자 냉정하게 골라 2차 마침 2차 마침 3차 마침 이따가 3차 마침 데뷔 .. 21차 마침 발큐리아랑 싸우자 역시 소닉이야 아주 날린 고슴도치 새끼지 이렇게 플레이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 소인발또 벨큐리아를 격하시오 에스에스 0613님 5천원원 감사합니다 마구리를 때려 죽여라 시청자 보던지 만원원 감사합니다 어휴 나니? 너네네 발큐리아 와 세상 이거 맞아도 안죽어 아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명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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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넌 그냥 샌드백이야 야 노말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나? 데미지 들어오는 레벨이 크잖아 트럭스 본바! 트럭스 본바! 트럭스 본바!